이어폰을 끼고 헤드폰을 보면서 혼삼겹하고 있는 이 외국인 체코 프라하의 한 한식당에서 찍힌 사진 속 주인공은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드라마 한니발에서 빌런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매즈밀켈슨 한식 혼밥 레벨 맥스를 찍고 기독한 맥스 빌런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에서 나치 출신의 물리학자 위르겐 폴러로 말이죠. 한 소절만 들어도 다음 멜로디가 바로 생각나는 이 노래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ost죠. 1981년 첫 시리즈 개봉 후 42년 만에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리즈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42년 동안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 역을 맡은 배우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39세에 시작해 80세가 될 때까지 스릴 넘치는 액션씬을 소화하는 해리슨 포드 그리고 매즈밀켈슨이 빌런 위르겐 폴러 역으로 합류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매즈밀켈슨을 포함해 시리즈의 피날레를 함께한 4명의 배우를 스브스뉴스가 만났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은 은퇴를 앞둔 고구학자이자 모험가 인디아나 존스가 오랜 친구의 딸이자 대녀인 헬레나 쇼와 함께 시간의 틈을 발견해주는 아르키메데스의 다이얼을 찾기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달리고 구르고 넘어지며 모험을 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будут 학습한 아이돌은 한국의 로션션스의 미atics 핸러프린에 출발을 검은 액션이까지 had to be better than that. 어떻게하고 하는 이 긴 시간 시리즈를 끌어온 대선배와 함께 일하는게 그렇듯이 있을까요? 해리슨 포드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액션씬을 훌륭하게 소화했어야 했는데요. 임디와 헬레나가 더 다이내믹한 모험을 하게 만들었던 데는 빌런의 역할이 컸죠. 베지 밀켓슨에게 수많은 빌런 역을 맡았지만 특별히 이번 영화에서 빌런 역할을 맡으며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부하로 함께했던 보이드 홀브럭은 매지 밀켓슨과 함께 연기해서 어땠을까요? 제가 아주 행복했을 때 제가 알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던 보이든 그의 이 시각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는 이 시각이 없었지만 다이내믹한 감정에 대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전하고 보이드 홀브럭은 매지받을 하셨습니다. 선배미와 여유가 넘치는 매즈메케스 한국 팬의 마음으로 조심스레 이번 영화 촬영 중에도 한 식당을 방문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촬영 중에도 한 식당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촬영 중에도 한 식당을 방문했지만 제가 촬영 중에도 한 식당을 방문했고 제가 3번째 식당을 방문했고 그래서 계속 저는 이쁜다 한국 음식에 참여하셨나요? 기억나세요? 특별한 바이러스에 찍은 곳 evident이 없지만 제가 다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건 모든 그리스도 있었는데 나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생각은 추격신부터 수중전, 봉준전까지 다양한 액션을 볼 수 있는 원조 액션 어드벤처 맛집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으로 대서사의 피날라를 함께한 배우들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I was born the year it came out and now I'm finishing, being involved in the finishing of the movie, it's quite, how did that happen? It's a sign. What, are them getting old? I don't know, they were born in 82, I guess. It feels like a great honor to be part of this family. I feel great, I feel really lucky, really honored to be part of this story and to be part of its finale. Me too. There aren't that many movies like this, you know? I mean, I can't think of a single one actually that has had the trajectory that Indiana Jones has had. And that this film itself leans into something totally. It's so brave how it leans into the fact that Harrison is older, so Indiana Jones is older. And so, as well as being credible to be part of this huge franchise, the film itself is really special. So yeah, I'm thrilled. 배우들 뿐만 아니라 42년 동안 인디아나 존스를 사랑해온 팬들에게도 특별한 이번 시리즈. 과연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은 마지막으로 어떤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종 bathrooms 10ツール 10ツール 결혼 10 tells 농 x